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마음 다름이 아니라 여기 오늘 문의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게 뭘까요? 하나님 앞에 심판대할 때 설 자리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인간의 삶 가만히 봅시다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죽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?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얘기하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주님 앞에 설 자리가 가까워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넌 뭐 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이거 됐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은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 너그런 마음 이 관용의 마음은 뭐가 병행해? 기쁨과 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? 다른 사람을 장하여 잘못할 때 흘란하고 채찍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너그런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?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?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야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기쁨 너그런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 했을 때에 그 은혜에 자족하면 마음 더 나가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이기적인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나만 좋으면 되고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일부러라도 너그러워지는 마음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